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 내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도 하느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님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친 원수는 누구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회계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본당에서 강의를 한다면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들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회계를 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후에 우리 본당에 특강을 하러 온 강사가 된다면 그 사람의 강의를 들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결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회계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관을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늘 곁에 있는 마테오를 보고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테오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뒤가 더러운 저런 사람을 제자로 두다니 예수라는 사람은 참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군 하고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를 떠올려봅시다. 만일 내가 바오로 사도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오로는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죽인 악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회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나는 제정신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우리는 결국 마음을 고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오묘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당신밖에 없음을 인간의 회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물론 끝까지 회계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 이 세상에는 개과천선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은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 오묘한 방식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나 자신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신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받아들이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하느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주심을 굳게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나를 이끌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관광광